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랩미인 대표 김태웅입니다 한동안 저희 견적검증 서비스보다는 고객님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출고 후기 위주의 영상을 몇 번 찍어보았으나 견적검증이 더 재미있고 원하는 정보가 많다는 고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초점을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저희 견적검증 서비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실 텐데요 견적검증 서비스는 저희 랩미인 대표 카페에 들어오셔서 상단 카테고리 이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눌러주시면은 쭉 내용이 나오고요 다른 분들처럼 장기렌트 계약서 감정 좀 해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랩미인과 상담할 수 있는 쪽지를 보내드려요 URL을 그리고 타고 들어오시면은 다른 분들처럼 타 업체에서 받아오신 견적서를 보내주시면 받아오신 견적서와 저희 랩미인 기준 0% 수수료의 견적서의 차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온 견적보다 싸게 주는 건 누가 못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저희 랩미인에서 계약을 하셨던 분이나 고객인 척 견적 받아간 많은 영업사원분들은 아시죠? 저 포함 저희 직원 수수료 넣을 때 고민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0% 수수료입니다 이 점에서 타 영업사원이 주자가 아니냐 라는 댓글로 또 엄청난 비난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상담이 완료된 건들에 하나여 대화 내용까지 모든 걸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빼고는 모든 부분 모자이크 없이 오픈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모든 부분은 고객의 동의 하에 오픈되어진다는 점 안내 드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영상은 너무 많은 영업사원의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변호사 선임하여 영상 업로드 전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를 받고 있다는 점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견적 검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받아온 견적서는 OO 캐피탈입니다 펠리세이드 선구매 즉시 출구 차량의 선적을 받아오셨는데요 처음 받아오신 견적은 48개월 30% 보증금 연 2만 했을 때 66만 770원입니다 저희 랩미인 기준 견적을 보내드렸던 거는 똑같은 기준입니다 48개월 30% 보증금에 연 2만 했을 때 63만 4천 150원이고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2.5%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할 부분이 있죠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만한 내용인데요 보증금 이자율을 이용한 수수료 올리는 방법 제가 아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 받으면 블랙박스랑 썬팅 해준다고 했어요 그게 그러시더라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썬팅과 블랙박스는 서비스 품목이 아닙니다 물론 블랙박스 썬팅을 서비스 품목으로 정말 지원해 주는 캐피탈사도 있어요 그리고 남은 수수료에서 본인이 해줄 수도 있죠 남은 수수료에서 해준 거면 당연히 영업사원이 서비스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받아오셨던 견적서는 정확하게 용품도 대여료에 녹이고 2.5% 넣은 견적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랩미인의 가격에 만족하신 고객님께서는 바로 저희와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났어요 이번엔 다른 캐피탈사의 견적을 들고 오셨습니다 기존 캐피탈사의 즉시 출고 차량이 옵션이 너무 없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마음에 드는 차량의 견적서를 받아오신 건데요 또 한 번의 견적 검증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타 영업사원들이 좀 알았으면 합니다 아무리 나랑 계약을 할 것 같던 고객이라도 다른 곳에서 충분히 한 번쯤은 더 비교를 해보실 수 있다는 점인데요 내가 만약 차를 산다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는 상대를 믿는다?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걸 오픈하고 이 점을 마케팅으로 밀고 나가는데 이거 갖고 공공의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다느니 왜 랩민 말고는 다 나쁜 영업사를 만드느냐 등 말이 많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아니더라도 몇 군데만 비교해봐도 저 정도의 수수료는 계약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않아도 고객님들은 어차피 비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수료요 당연히 남기셔야죠 하지만 그 고객분이 저희 측에 의뢰를 하신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희는 그만큼의 수수료를 포기하고 영업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요즘 타 영업사원의 비난이 아주 거세다 보니 제가 약간은 감정 섞인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견적 검증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받아오실 견적서 먼저 볼게요 다른 캐피탈일 거고요 보시면 옵션이 패밀리랑 테크가 들어가서 차량가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48개월 똑같이 해놓고 30% 보증금이랑 40% 보증금 연 2만 2천 정도를 받아오셨는데요 대여료는 71만 5,100원 그리고 40% 넣었을 때는 69만 6,800원 저희가 보내드린 거는 동일하죠? 동일한 조건입니다 동일하게 했을 때 67만 5,800원 그리고 65만 7,500원입니다 그래서 총 3%의 차이가 났는데요 솔직히 3% 차이면 저 같아도 고민도 하지 않고 저희 랩맨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주력차종들의 납길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즉시 출고 차량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즉시 출고 차량은 거의 대부분 그 차량 한 대만 존재하다 보니 당연히 희소성은 높습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상식이죠 요즘 일회용 마스크 값만 봐도 장난이 아니죠 마스크 사면서 손 떨어버리는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랩미는 이러한 경제 개념을 떠나서 스스로 0% 정책 무조건 늘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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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